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됐습니다. 생일이 빠른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충남교육청이 학생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해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광 장학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선거권을 비롯한 참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국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많은 교육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있고요. 반면에 학교 현장이 또 지나친 정쟁의 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선거 참여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달으로 치러지는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니까 생일이 빠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 거죠. 그럼 충남도 내 학생 유권자는 좀 얼마나 될까요? 충남에서도 생일 첫 선거를 치르는 학생 유권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나이스로 추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유권자가 총 64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특수학교나 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또는 유해 중인 학생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선거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를 그중에서 추출을 해보면 한 54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된 만큼 선거 관련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생 참정권 선거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의 참정권과 선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학생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또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런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먼저 학생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안할 수 있는 학생 생활 규정이나 학교 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다음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기 대응 제재 구축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안 처리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선거 교육을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학교 참정권 선거 교육 추진단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선거 교육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기획, 교육과정 그리고 교권, 생활교육, 법률 자문을 하는 담당자분들하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신속한 사안 처리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자리 개발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의 참정권 선거 교육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와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제작하는 선거법 안내 교육을 저희도 이제 시도선관위, 시군선관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지금 합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선거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선거 제도라든지 매니페스토 내지는 선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죠? 네, 교육청도 사실은 좀 선거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교육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으로 선거법 안내 교육,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례 중심의 교육들을 통해서 학생 유권자와 선생님들이 선거법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육청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기 대응 체제를 지금 구축 중에 있어요. 지금 광역 단위와 교육부 단위에서는 구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까지도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서 학교 현장이 선거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런 신속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거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권은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죠. 그래서 유권자로서 선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시민 교육일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참학력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이거든요. 이런 선거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상당히 인정받지 못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마 18세 선거권 확대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한국의 정치공동체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도 좀 커지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광 장학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